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자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느 섹터의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지 묻는데요 그러면 저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기업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회사인데 우리 회사 주식은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하는데요 주식 투자의 방법과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주식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산업 분야나 테마의 종목을 투자해서 매매하는 방법도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맞죠 바닷권에서 상승 추세를 막 시작하는 종목으로 매수한 후에 오랜 기다린 방식으로 매매하면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의 투자로 투자한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죠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수익을 낼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아직 손실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은 내가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보다 그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업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만큼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 기업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먼저 기업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먼저입니다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기업이 그 산업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 기업의 경영자와 그 기업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도 될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내가 잘 알면 알수록 나의 주식 투자 성공 확률도 높아지고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4년 동안 미국에서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2700%의 기록적인 누적 수익을 달성했던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속하며 뛰어난 경영진을 갖춘 우수한 회사의 주식과 아무 경쟁도 없는 단순한 산업에 속하면서 평이한 경영진을 갖춘 평범한 회사의 주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후자를 선택하겠다고요 왜냐하면 우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눈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요즘 시장에서 남들이 주목하는 분야나 남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종목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고 때를 기다리면 되겠니까요 언젠가는 내가 투자해둔 그 기업의 주식을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투자하고 싶어하는 종목이 될 날이 올 테니까요 그때 나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대중과는 반대로 가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그동안 제가 느껴온 주식시장의 실상입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십시오 샵 37715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진 사업을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기업이 하는 비즈니스의 핵심에 접근하는 길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유망한 업종을 정하는 것이고 잘 알지 못하는 업종의 기업들을 앞에 놓고 새로 공부하기보다는 잘 아는 업종의 기업들로부터 파고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잘 아는 업종 내에서도 가장 유망한 기업들의 유형을 정하는 건데요 투자할 만한 기업 유형을 정하고 그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의 대가들의 경우 기업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소수의 기업들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 경쟁 사업을 하는 다수의 기업들인데요 이 두 유형은 쉽게 구별이 됩니다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장 내에서 1등과 2등을 다투고 있는 독과점적인 위상을 가진 기업이라면 그래서 높은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입니다 반면에 누구라도 쉽게 모방할 수 있는 평범한 제품 이름이 쉽게 기억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그래서 아주 낮은 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이라면 가격 경쟁 기업이겠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립한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계속 우상향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폭락장이 엄습해서 모든 종목의 주가가 폭락할 때도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은 가장 늦게 떨어지다가 시장 전체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에는 가장 먼저 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은 주주의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증가시켜주면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투자 수익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경쟁형 기업은 어떨까요?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익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시장 상황이 조금만 악화돼도 적자로 돌아서서 스스로의 자산가치를 갉아먹을 가능성도 많은데요 주식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닥치면 가격 경쟁형 기업들은 가을 낙엽처럼 앞타투어 떨어지죠 주식시장이 혼풍이 불어와도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다 오르고 나서야 뒤따라 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투자자에게 안전적인 수익을 가져다 두지 못하고 장이 나쁠 때에는 원금의 손실까지 초래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투자 자산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20년째 보유한 코카콜라라고 하는 기업 잘 아실 건데요 미국의 대표 경기 방어주죠 이 코카콜라는 직접 제조해서 완제품을 파는 형태가 아닌 음료의 원재료인 시럽을 파는 형태가 매출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완제품 생산 및 판매보다는 코카콜라의 브랜드를 판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2021년 세계 브랜드 가치 6위이고요 식음료 부분 브랜드 가치는 1위입니다 이는 코카콜라만이 구축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인데요 또한 코카콜라 1인당 소비량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에 견줄만한 상품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왜 그토록 코카콜라 주식을 찬양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워렌 버핏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게 천억 달러 즉 130조 원을 주면서 청량 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의 선두자리를 빼앗아 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돈을 돌려주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한마디로 버핏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었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그런 말인 거죠 코카콜라는 버크셔 에서웨이의 포트폴리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데요 버핏은 코카콜라의 지분을 35년째 장기 보유하면서 큰 투자 수익을 실현하고 있죠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창출 능력을 발휘한 기업들이죠 즉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버핏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새로 등장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90년 인터넷 거품이 일던 때 인터넷 기업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호시절이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업에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인터넷, 바이오 같은 혁신적인 산업이 가져다주는 원대한 비전에 쉽게 사로잡히는데요 이런 장밋빛 환상에 대박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욕구가 뒤섞이면 시장에서는 격렬한 태풍이 몰아칩니다 이런 산업의 초기에 베팅했던 몇 사람들이 백만장자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심에 눈을 먼 군중들도 너도나도 뒤따르게 되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니까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 광풍이 몰았던 시기 기억하십니까? 2000년 3월쯤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솔본의 월봉 차트인데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이자 중소기업인 새롬기술 현재의 솔본입니다 1999년 8월 1490원이던 주가는 인터넷 광풍이 몰아치면서 묻지마 투자 등으로 인해서요 시가총액이 2000년 3월 4조 5천억 원까지 치솟으면서 중소기업 시가총액 1위를 기록을 합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13,900%의 상승률을 보이죠 인터넷 산업을 주름 잡을 것 같던 호기들은 모두 사라지고요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기대만큼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결국 기업가치가 하락하면서 주가는 최고가의 몇십분의 1까지 주저앉아버립니다 현재 솔본의 주가는 약 4천원 초반에 머물고 있는데요 엄청난 속도의 시장 확장과 수익 창출을 약속하던 그 화려한 비전과 계획들은 모두로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워렌버핏은 혁신적인 산업에는 그 산업이 불러일으키는 환상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게 되어 있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도 그 산업 내에서 지속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쟁 우위가 없는 기업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못하죠 오히려 반대였으니까요 원대한 비전을 믿고 2000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가져다주는 복리의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가슴에 시퍼런 피먹만 남았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버피시 했던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우량 기업에게는 훌륭한 친구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일 따릅니다 그런데 이는 기업을 탓할 일도 아닙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인지 아닌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과대 평가된 주식을 앞다투어 매집한 투자자들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대고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그 어느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투자한 기업이 5년 뒤에도 절대 망하지 않고 더 뛰어난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누가 100%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워렌 버핏은요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라고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라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기업의 미래는 예측할 수 있죠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시간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과거를 투시하면 미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니까요 과거만이 미래를 판단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갑자기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수준을 유지하겠죠 오랫동안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해왔던 회사는 갑자기 궤도를 이탈하는 일이 없다면 계속해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거니까요 이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반면에 실적이 들쭉날쭉했던 기업이 앞으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에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많죠 훨씬 더 크겠죠 또한 수년간 수익을 잘 못 내던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수익을 내면서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환고를 탈퇴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실적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미래를 예측할 과거의 실적만큼 정확한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버핏은 5년 동안 입고 지내도 될 만큼 확실한 기업에 투자해야 했으므로 과거의 실적이 들쭉날쭉했거나 한동안 적자의 늪에 빠져있던 기업들에게 자신의 돈을 맡기는 모험은 하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수차례 폭락장을 거치면서도 46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애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어쨌든 오랫동안 뛰어난 경영 실적을 달성한 회사 즉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립한 회사를 찾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회사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 회사인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또는 몇 년 후에도 계속 성장할 회사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파악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기업을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을 분석하는 일에는 재무적인 지식이 약간 필요한데요 재무라는 말만 듣고도 벌써 한숨 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힘들어도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고 나면 산 정상에 올라 발 아래를 굽어볼 때처럼 눈앞이 탁 트이는 조망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무제표 등을 갖고 정량적인 분석을 해보는 것인데요 이미 확정된 수치를 갖고 분석하는 것이고 과거의 기반을 두고 미래를 투시해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업 보고서 등의 문서를 갖고 정성적인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이러한 문서에는 수치화되기 어려운 시장 그리고 영업, 개발, 조직 등과 같은 기업의 실질적인 활동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미래의 사업 목표나 계획 등이 표현되어 있어서 좀 더 현실에 기반을 두고 미래를 투시해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두 방법 모두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럼 기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기업을 분석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숫자를 들여다보는 건데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숫자 얘기만 나오면 움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기업의 재무제표라고 해봐야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결코 많은 양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안에는 수백 개의 숫자들을 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중에 10개 정도의 숫자만 확인하면 끝이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업이 발표한 숫자들 몇 개를 맞추어 보는 것만으로도 100배의 현미경으로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일 경험할 수 있죠 몇 개의 중요한 숫자 속에 기업 전체의 성과가 압축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서로 연결하기만 해도 기업 전체 상황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숫자 몇 개만으로 기업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선 오늘은 정량적인 분석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정성적인 분석까지 말씀드려볼 건데요 정량적인 분석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활동현황의 파악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성과의 분석인데 활동현황의 파악은 영업현황 그리고 재산현황이고 경영성과의 분석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량적인 분석 중에서 활동현황 파악 그리고 다른 하나인 경영성과의 분석 이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활동현황의 파악은 영업현황이고 재산현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경영성과 분석은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이라고 이 세 가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